이제 뭐 작업하시려고. 네, 그러려나 보네요. 11시 가담 안 돼요? 11시 돼요. 돼요, 진짜로? 11시 돼요. 안 치우고 더 고치고 더 다른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감직하는 서글픔 상념이 아, 근데 기한팔사님도 그러면은 뭐 시라든지 뭐 이런 거 의뢰 들어옵니까, 글? 아, 저거 한번 봤어요. 어떤 거요? 어떤... 사람들 원래 죽기 전에 쓰는 거 있잖아요. 유서요? 유서요? 유서도 의뢰가 들어와요? 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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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전, 자서전. 자서전, 자서전. 죽기 전에 쓰는... 자서전을 아직 내가 쓰기에는... 깜짝 놀랐네. 오글거리더라고, 좀 이렇게... 저도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약간 있었던 일을 조금 포장하는 건 없잖아,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도... 어차피 뭐 술 먹고 뭐 노는 얘긴데도 즐겨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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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아니면 언제 지길 것인가? 어어... 너를 사랑하라. 네 인생의 주연은 너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아니야. 이상, 이상한 막 이런 거, 말들어 막 심어넣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아,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쓸 때가 됐다 이제. 그렇지. 아니 이제 인연을 좀 이제 다 채웠으니까. 그렇지. 어, 이제 쓴다. 어, 쓴다, 쓴다. 아, 진짜. 아, 뭐예요? 그냥 계속 써보는 거예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딱 보면. 얼마나 하기 싫으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그래. 게임을 하자. 진짜 게임을 하네. 저거는 실행을 하네.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저거는 실행을 하네.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사고자. 여러분.